안녕하세요 어쩌다 나중구 입니다. 오늘은 24년 3월 24일 입니다. 최고기온 23.7도 최저기온 11.9도 였습니다. 자 오늘 하루종일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. 그래도 A열 꽃눈 인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나주 금천 입니다. 계속 꽃눈이 벌어지는게 확인이 되시죠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아래쪽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좀 많이 바뀌었죠? 예초 작업을 어제 했습니다. F열 입니다. F열 온도계는 최고온도 20.4도 최저온도 11.9도 입니다. 여기도 볼게요. 여긴 J열이구요. J열은 17.6도 최고온도 최저온도 12도 입니다. 자 이렇게 온도계가 3개가 있는데 3개가 다 틀려요. 온도 차이가 좀 있죠? K열 한번 입구쪽에 있는거 한번 보여드릴께요.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A열하고 K열 두 군데를 보여드렸습니다. 그리고 꽃눈의 인편이 움직이는 이 영상은 저희 어쩌다 나주노부 채널의 재생 목록에 보시면 꽃눈 인편 상태 24년도 3월 11일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계속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. 보시면서 인편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언제나 정보였습니다.